수영의 연주 Q. 수영이 어 예! 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도 인사 한 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레디! 안녕하세요 엠바글라입니다 오늘 온다가 온 이유 아시나요? 아시나요? 힌트는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에요 과연 뭘까요? 맞춰주세요 오늘 저희가 스트로베리를 가지고 너는 또 스트로베리라고 하니까 또 스트로베리 딸기 라떼를 만들거에요 그쵸? 맞아요 스트로베리 앤 밀크 밀크 해볼까요? 좋아요 우리 그러면 큰데다 합시다 종이컵도 있지만 저희는 언제나 큰데다가 먼저 그러면 여기 넣기 전에 지저분해지니까 여기다 넣고 딸기를 으깁시다 좋아요 딸기 먼저 저희가 원래 양은 항상 풍족해야지만 좋은 거잖아요 그쵸? 종이컵에 딸기를 넣고 한 만큼 스탑해주세요 네 많이 넣어요 수강걸즈 저요 여러분 이거 먹는데요 예 수강걸즈 이게 딸기인지 설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강걸즈 수강걸즈 근데 이런게 수강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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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이렇게 섞어보니까 얼마가 없어요 그죠 아샤 것도 만들어 볼게요 거길 잘했어 밀크가 필요하다구요 근데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건강이 좋아요 여러분 춤추 조심하세요 냄새 한 번 맡아보세요 guessing réussi Yes, what is good What is good 짠! 여기 컵에다, 준비된 컵에다 어머어머어머어머 너무 맛있겠다 제 것도 만들어주세요 언니 원해요? 언니 선척수 탈락이에요 원해요? 제가 먹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얼마만큼 먹을거지? 먹고 싶은 만큼 맛있겠다 시연이도 만들어주세요 설락이요 안 돼요 시연이도 만들어주세요 설탕 넣어주세요 설탕을 얼마큼 넣어냐면요 시연이도 만들어주세요 아 요만큼 요만큼 요렇게 요만큼 요만큼 언니 맛있게 만들어드릴게요 슈가다떼라일까요? 아니요 원래 이렇게 하는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맛있어 보이잖아요 일단 해볼게요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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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설탕이 위험한가봐요 열심히 이렇게 와우 100% 달다 그냥 설탕이 입맛인데 우유 너무 사실 제가 달고나가 맥주치겠어요 우유 마셔도 돼요? 제 수저 좀 주세요 썩고싶어 안녕 안녕 그거 가져다주세요 지금 아 그럼 블루베리 라떼 되는거에요? 지금 가져다주시는거에요? 아샤가 보면 아 전 괜찮아요 저건 조금 밍밍할거 제 생각에는 설탕이 부족한거 같아요 아니 설탕이 아니라 설탕이 부족한거 같아요 딸기가 부족한거 같아요 딸기가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슈가 라떼인데 저도 먹어볼래요 딸기가 좀 딸기 추가해주세요 패스 패스 어우 진짜 멋있다 딸기도 저런 삶 살기 싫었을거야 아니에요 딸기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우유가 많은게 아니라 설탕이 많은거 같아요 우유를 다 하나? I'm bad b***** 답이 없네 답이 없었어 그 노래 알아요? 답이 없었어 박수 딸기 라떼 좀 사주세요 I'm bad b***** 내가 아니 언니 우유 넘쳐 너무 달아요 내 표정인데 괜찮냐 근데 진짜 나 두꺼운거 솔트라떼는 어떻게 만들어? 제가 궁금해 제가 궁금해 제가 궁금해 한번 읽어주세요 4,000칼로 1kg에 4,000칼로 이거 다 나눠 먹으니까 괜찮아요 아니 잠시만 잠시만 자꾸 우유를 추가해 이거 먹어볼게요 많이 담아요 언니 음 뭐가요? 음 음 여러분 팬분께서 무한리필 라테라고 원래 어렸을때 우유를 잘 안먹어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 무한리필 딸기라떼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맞을 것 같아 네 그럼요 다 먹었어요 다 했다 오늘의 명언 라테는 카페에서 과다하게 소취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담아요 지이 지그아 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